예레미야 34-35장 말씀 바벨론의 루부간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 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의 말씀이 요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요하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아 왕에게 아래어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오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아 왕이여 요하의 말씀을 들으라 요하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유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아 왕에게 아래니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경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아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요하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간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요하의 말씀이 요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서 요하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국당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요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이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해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간들과 유루살렘 고간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득이야 왕과 그의 고간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에 손에 넘기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흥무지가 되게 하리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약임 때 요하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요하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내갑 사람들을 데리고 요하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간들의 방 곁이오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위더라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나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갑의 아들 우리 선족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내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에 루부간네살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요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대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미니라 하셨다하라 예레미야가 내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아벨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